법원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제79대 총회장 이중성 목사의 직무를 정제시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이혼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중성 총회장이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이중성 목사와 총회장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여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이혼 목사는 이중성 총회장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총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침례회 총회는 당분간 홍석훈 제1부 총회장이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